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0페이지죠 부동산 속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속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학자들마다가 제시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토지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자연, 환경, 공간, 위치,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자연하고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압축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자연하고 공간하고 위치, 환경, 자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묶어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시험상에서는 공간 개념하고 위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설례가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설례는 있는데 10회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지문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은 자연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토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적용돼 있는 기상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물에 가깝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김용진 교수는 얘가 자연물이면서도 또 어떤 요소로도 우리가 사용하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가 되는데 스스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인간에 의한 어떤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일정한 지표하고 지력 그 다음에 특정한 위치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생산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자연물이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이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부증성 배웠죠 생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론 있죠 경제 이론이라는 게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이런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부동산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연물인데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용에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가 돼 있을 때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고 그 사용에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물로서의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 요소로도 인용이 되더라 이런 정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공간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개념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본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공간으로 봤을 때 부동산 공간은 삼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었을 때 수평도 있고요 공중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이렇게 이게 삼천 공간이자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삼천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나 투자나 개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공간 내에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평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중 공간의 활용 방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도 공중권 활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그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만약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의 범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수평의 기초에서 나오는 걸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공중에 대한 것은 공중권, 지하에 대한 것은 지하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은 이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 공간 개념이 들어오면 이렇게 세 가지더라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표권이죠 지표권이라는 것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지표권을 토대로 해서 작물을 경작을 하거나 건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물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는 물미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물미토지에 대한 부분이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든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고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를 쓸 수도 있고요 선용주의를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역주의를 쓸 수 있는 건 수변 지역에서 선용주의는 건조 지역에서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역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요 이 수로의 물을 주변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골고루 나눠 쓰다가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를 쓰고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선용주의 즉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선용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비가 오면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면 선용주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고 있죠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제의 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지하에 있는 미체골 광물이 있죠 미체골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상에 있을 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이거는 광업법상에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예전에 두 번 나온 거죠 우리가 지하에 있는 미체골 광물에서는 민법상에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 권리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5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거기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하 공간에 일정한 깊이까지 있죠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우리가 보상의 기준을 삼을 때 거기 52페이지 상단에 가면 서울시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 안에서는 지하 공간 이용 시 기피에 따른 이용저회를 적용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미터까지는 얼마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통상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깊이 있죠 여기를 만약에 지하철 공산을 하고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게 되면 집안이 연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상을 해주도록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중공간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요 사적인 공중권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공중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상부 공간에 무한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다 통행용 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로 규정을 할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항공로 등으로 활용하는 공적인 공중권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예전에는 공중권의 활용 방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개발권 양도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뒤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 논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위치죠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자연이니까 자연이 있었으니까 이 위치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요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크게는 경제적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도 역시 내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관계에서도 얘는 불변이지만 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상대적 위치는 새롭게 여기 신설이 되거나 도로가 열리냐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위치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농사를 짓는 농업사회 때는 비옥도가 중심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산업사회로 바뀌면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쌀을 수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접근성이라는 게 더 중시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접근성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학자들도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위치로서의 가치인데 그 위치라는 건 결국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더라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 교재 53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 양거리번에 접근성이라고 돼 있죠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결국 교통비용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돈 있죠 화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돈뿐만이 아니라 이동할 때 소외되는 시간과 노력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게 교통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접근성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접근성이 좋으면 무조건 가치는 높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접근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죠 얘가 만약에 편익시설이면 가까울수록 가치는 높아질 수 있어요 마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기나 터미널이 집가깝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위험이라든가 혐오시설하고 가깝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물의 정도에 따라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접근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안에 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고요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그래서 접근의 정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얘기죠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일반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회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원거리에 차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거리와 접근성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을 중시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인 소매 상점은 고객하고의 접근성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가 이렇게 있을 때 1층하고 2층에 똑같이 만약에 같은 걸 취급하는 전파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시설이 있죠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은 안 하고요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언급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도별 위치의 평가 기준이 다 틀리죠 주거용은 어쨌든 간에 쾌적성하고 편리성을 중시한다고 그러면요 54페이지죠 위에서 내려오면 양가로 4분에 용도별 위치의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이런 걸 봐야 될 거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어떤 생산비 이런 걸 감안해야 될 거고요 공공용 부동산은 주민의 어떤 편리성과 능률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부분이 주어져 있죠 부동산은 환경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너는 농사를 짓기 위해 평야지대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부분으로만 활용이 될 것이고 제주도같이 자연적인 경관과 더불어 관광지로서의 어떤 활용성이 크면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환경이라는 건 크게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밝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연적인 환경에 놓고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인데 수로를 연결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기술이 뒷받침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변하지는 않는데 인문적인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그 지역의 필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나 또는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주거에 관한 부분도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들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라는 부분이 역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공급이 됐을 때 별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조그만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을 계속할 수가 없으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갖고 싶어도 단독주택을 내가 만들어서 집을 집권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땅값 자체가 일단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도 잘 인식을 해서 거래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투자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물론 이 부분에다가 자산 이런 것도 부여할 수는 있죠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자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간하고 위치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특히 공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 정도만 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부동산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이 총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를 배웠는지 뭐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번 우리가 플러스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단원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접수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